자 이거 지켜야 되어야 내가 힘들어도 아니면 우리 교육과 의미가 없어요. 자 준비! 자 이번엔 혼자 드리블이에요. 드리블 항상 안으로 가서 팔자로 돌거야. 자 2대를 받을거야. 리턱. 여기서도 무조건 논스톱으로. 자 빠르게 드리블. 자 얘를 이렇게 제낄거야. 왼쪽 더 기다려야 돼요. 나는 이렇게 와주는게 더 좋아요. 그래서 만약 이 볼이 나한테 왔을 때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쭉 왼쪽으로 제끼면 그때 내가 타이밍 맞춰서 이때 들어가는거야. 자 툭. 그렇죠 굿. 자 이 사람 앞에 이렇게 서있으면 이 사람을 맡기기가 되게 편해요. 그렇죠? 그럼 나는 자꾸 이 사람 뒤로 가야되요. 스톱. 그때 내가 들어가야되요. 그렇죠. 그래야지만 내가 타이밍 맞춰서 아마 이렇게. 그러니까 패스 주면은 내가 툭 잘라가서 툭 쳐서 내가 마지막 마무리까지 쭉 슈팅까지 쭉 두고 나서 난 이렇게 돌거야 크게. 그렇죠. 그럼 내가 타이밍 맞춰서 쭉. 쭉. 자 툭. 쭉. 맞아요 자 우리 키크지 다 올라요 다 올라요